됐어! 야구팀 궁금합니다. 홍성흡! 지금 말이죠. 최준석 선수가 삿발을 차고 있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홍성흡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뒤통수 치는데요. 전략을 잘 짰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미키광수 선수는 지금 전승입니다. 아무도 미키광수를 눕히지 못했어요. 점수 아 скор 엎ă士inha! 저 Hyun! 자 임신합니다! 아 đ hardly seen några heb它! relacionamientos! 강sinov! kunص川 metai! emotions fum posey! 백판을 하면 백판 연속으로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키는 홍성훈이다. 도발적인데요. 도발적이에요. 이렇게 접촉해도 되나요? 좋아 광수야. 자신감 좋아. 뽀뽀하겠어 그러다가. 황성훈 선수 괜히 불쾌합니다. 허를 찔렀어요. 허를 찔렀어요. 광수 형님 집중해야 돼요. 광수야. 광수야 가자. 정원아 파이팅. 정원아 파이팅. 정원아 파이팅. 아래에 삽빠 잡았다. 바래에 삽빠 잡았다. 집중 집중. 집중해야 돼 광수 형. 실수만 안 하면 된다. 밀리면 안돼요. 자 허래에 삽빠 잡았다. 잠시만 잠시만. 사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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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빼보면 더 나아진다니까 이제 믿고 오라니까 됐어! 그만 돼야 돼, 양성은 너무 많다 준비! 버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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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릅니다 뭐야! 봉성은 이겼습니다, 봉성은 이겼습니다, 봉성은 대답입니다 미키광수를 최초로 눕힌 선수, 봉성은입니다 안 무릎치고 안 무릎치기, 안 무릎치기 안 무릎치고 봉성은 선수가 우측으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키광수는 밑으로 중심을 깔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홍성은 선수가 서두사빨이 루스입니다 사빨이 루스죠 강기공우는 미키광수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차돌리기 형식으로 차돌리기 형식과 거의 중심을 흘리는 차돌리기로 홍성은 대단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미키광수를 눕혔습니다 풍차돌리기예요, 풍차돌리기 백승일 코치가 그랬어요 미키광수랑 붙으면 무조건 삿반하라 일곱 번째 출전 선수 야구팀 홍성은 이거 뭐 해볼만한데요 오늘 팀은 홍성은이다 진짜 나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한 대로만 하자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인 개그팀인데요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그팀 늦게 광수는 나올 거고 윤형빈 어? 형빈이 나왔다고? 왜? 야구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끝까지! 윤형빈 화이팅! 자, 이렇게 되면 윤형빈 선수의 어깨가 묽게 된대요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충분히 이긴다 벼랑 끝에 서있다는 걸 보여줄게 어떤 맛인지 형빈이, 아베 놀랄 필요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 발사판 찾기 해주세요 어깨, 어깨 자, 손수 팔팔 팔 팔 팔 팔 아니, 잡으면 안 돼 자, 팔팔 봐봄 아니, 잡을 때깐 가만 있어야 돼 가만 있어야 돼 가만 있어야 돼 야구 팀은 진짜 기세를 갑자기 확 흘려고 잠시 단체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텃밭 잡기가 치열합니다. 너무 세요. 아, 재미있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서류가 알만한 선수도 있거든요. 이건 거의 처음 보셨을 사람인데요.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 힘, 힘 아무것도 아니야. 자세 오른쪽. 오른쪽으로 밀어! 준비! 갑니다. 유정빈 돕니다. 돕니다. 홍천수. 갑니다. 유정빈 돕니다. 돕니다. 홍천수. 와,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죠? 홍천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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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이야! 신기해요. 야! 압도적이네. 자기 보고 있다! 대박! 몇 주 만에 저렇게 씨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홍성훈 선수가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순전히 제가 봤을 때 이영호 코치의 지도력이지 않을까. 원래 이 코치 때네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건 선수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지도자의 노력이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지도자는.. 아! 깃발 가려! 야! 끝판이에요! 마지막 깃발입니다. 아! 깃발 가려! 야! 끝판이에요! 마지막 깃발입니다. 마지막 깃발이 이렇게 포필하다. 씨름팔에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야, 승훈이 멋있다! 스피 좋았어, 스피 좋았어. 퀵이네! 연습하자면 못 이긴다니까? 완전 틀려졌다. 완전 틀려졌다. 참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